캠핑에 꽂힌 사실 맛있는 거 먹으러 나오는 거지. 맛있는 거 뭐 해줄 거야? 와, 수박 먹자. 자, 아빠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잘라줄게. 응. 이건 맨손으로 그냥 쪼갤 수 있어요. 아이, 그러지 마요, 또. 주먹으로 한 번 해볼까? 주호 아빠는 이거 몇 번 쳐가지고 세 번 봤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동북 아빠도 이거 한 방에 썼어요. 과연 희준 아빠도 손으로 수박 자를 수 있을까요? 아빠가 수박도 한 번 쪼개볼게. 걱정돼? 아빠 약해 보여? 저도 걱정돼요. 저도 걱정돼요. 어, 잠시만요. 저거 뭐지? 세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아프지? 진짜 아파요, 저거.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세 어디 갔어? 이야, 또 이게 또 딸 앞이 아픈 척도 없다고. 날아갔어? 아빠서도 날아간 거 같어? 어? 뭐야? 메리. 안 돼, 안 돼. 아, 그만 도전. 아, 네. 어떻게 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우리 운동하시던 분들 따라하면 안 돼요. 왜, 왜? 아냐, 아냐.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수박도 아무렇지 않고요. 아빠 힘없어. 아빠 힘없어. 아빠 힘없어. 그만해? 응. 힘없어요. 어? 뭐야? 왜? 이거 봐. 이거 봐. 들어가, 수박이. 멍이 불었네요. 아빠 이거 수박이 쪼개진 것 같은데? 오! 오! 보여? 선생님?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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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거 수박이? 어? 보여? 막 눈물 흘리는 거 보여? 지금 눈물 흘리고 있잖아. 아빠 이거 쪼갤 수 있다고 그랬지?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 착즙으로 드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진짜 수박 맞죠? 수박을 짜서 드실래요? 아, 이거 왜? 아, 뭐해, 이게? 그만해. 아, 진짜 좋은 승부였다. 무승부? 자식. 아니, 벌구 칼로 자를 걸. 아까 울더라. 어? 수박이가 울더라고. 뭘 울어요. 봐준다, 오늘은. 자, 좋아요. 아니, 아빠들은 강한 아빠이고 싶은가 봐요. 어, 됐어, 됐어. 염진아, 됐어. 염진아, 됐어. 염진아, 됐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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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고 하세요. 이렇게 좋아한다고요? 염진아, 아빠가 이겼어, 수박을. 우후! 자, 이제 칼로 먹자. 아이, 속이 다 후련하네. 아, 근데 잘 익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게 조금 손으로 무르게 해 놔서 더 맛있을 거예요, 아마. 음! 음! 달다. 그치? 아, 힘 하나도 안 들었어. 아빠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톡 치니까. 우리가 뭘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우! 맞아. 내가!